기분! 그냥 시키면 나와야 돼요. 이번에도 바로 갈게요. 진짜 PR 옷이다. 동그란 이모티콘 같다. 더비 사랑해! 와우! 잘 자라 우리 보트 보트님들 안녕히 주무세요. 와우! 이거에! 를 맞은 거에! 고마웅! 대단히 주무으 ponden! 많이 쓰죠? 그래서 지금 공작이 condition라는 점은 이 중에서 정말 말이죠. 이 시각은 남 이성이 생각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